안녕하세요 연우리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법사항을 하나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전에도 다뤘던건데 녹화를 안했던거에서 지금 다시 녹화를 하는 겁니다. 존재문과 관계절이에요. 존재문은 아는데 관계절하고 존재문이 어떻게 또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는건데 that's all there is to it 이라는 표현이죠. there is의 보호 자리가 빠져있죠. 그리고 선행사가 있는거에요. 여기 선행사가. 그러니까 그게 거기에 붙어있는 어떤것의 전부 다이다. 그게 다야. that's all there is to it 이렇게 쓰는거에요. 여긴 관계절 안쓰구요. 생략해도 됩니다. 흔히 안쓰는거구요. 그뿐이야. 피디에도 더 할말 없어. 그런거와도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jane은 heard. nancy가 knock on the door. 문을 두드리며 소리치는 소리를 들었다. teddy. can i come in? 들어가도 되니? teddy. teddy. 그리고 잠깐 중단이 됐고. then alarmed. 그 다음에 경고성의 소리. 경고성의 뭐 뭐. 다음거 그대로 이어진거에요. it's not here. 여기 없네요. search the house or jane. 명언한거죠. 집도 수색해봐. 찾아봐. wait wait. there is a note here. 노트가 있네요. 여기. 여기. 앞에는 존재문에 되어오고. 여기는. 여기라는 장소부사죠. on the bed. 여기 침대 위에. it's teddy's handwriting. teddy가 쓴거네. what does he say? 뭐라고 적혀있는데. 그랬더니. over the phone. 전화로 jane은 들었다. 종이가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이런거죠.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내려가보죠. 내려가보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it's addressed to you. 형사님 앞으로 되어있는데요. 라고 nancy가 말한거죠. it says 적혀있네요. thank you. 고마워요. you will be fine now. we will be fine now. 이제 우리 괜찮을거에요. 라고 적혀있네요. that's all there is. there is it. there is to is은 빠졌지만 that's all there is. to is은 빠졌어도 거기는 전부 다에요. 이렇게 된거죠. 두번째 글을 볼까요. 모니카 is moving to 런던을 옮긴데. why? why? I don't know. that's all there is to it. 그게 다지. 어쨌든. 그 다음에 래퍼 TI의 랩에 나오는거에요. 외국인에게 거의 비슷하게 느낌이 오게끔 했습니다. now I don't care what you call me. 뭐라고 부르든 신경을 안써요. just as long as you don't call me. 내가 broke. 빈털털이라고 말하지 않는 한. 이런거죠. I bet they knew. as soon as they saw me. 그들이 나를 보자 그들이 알았다고 봐요. good night. 잘 지내요. it's over and done with에서 and done이 생략되는 형태라고 했죠. it's over with. 끝났어요. that's all she wrote. 그녀가 적은 다에요. 뭐 그 얘기밖에 없었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 앞에 풀이 부분을 보면 나와있습니다. a, b, c, d 중에서 틀린거 고르는거에요. I'm not good at writing and speaking 이래야죠. A번이 답인건 너무 뻔해요. so I did. so 그래서 I did. 강제용어로 did 쓴거에요. get some scan 목적어 투부정사죠. some translation program. 번역기를 갖다가 돌렸어. 번역하게 했어. for you and you. 첫 자를 위해서. 그리고 콤마 찍고 and는 이제 삽입처리가 된거에요. 삽입벽경치라 그래서. 만약 요거 두개를 갖다가 a and b라고 하면 요거 콤마를 안 찍겠죠. 콤마 찍고 썼다는 것은 요건 삽입처리가 된거에요. 그리고 명령문의 주어로 한거고. excuse me. excuse me. 나 용서하게나. if there is ambiguity in some senses. 몇몇 문장에 실수가 있다면 용서하게나. dear. 자기. I have a friend. a friend called me. 이런 문장이 보통 때의 문장이라면 틀린거지만. 이 have가 이제 관련의 have가 되면 have 다음에 모두 생략이 될 수 있다. 주격관계사 who가 생략되는건 상당히 어려운거죠. I have a friend who 생략하고 called me on Tuesday evening. 화요일 밤에 전화했고 and 전화해서 told me도 이어진거에요. 여기 후 생략되고 called me and 콤마 안찍었죠. and told me. 그리고 나에게 말에 대해 there is criticism, 비난, 뭐 뭐 비평과 비난이 있었다는, 있었다고 하던데. 이렇게 되는거죠. 빈칸 a, b, 섀도를 할 때는 다 오류였고. 여기 중에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a가 가뿐하게 틀렸죠. a는 가뿐하게 틀린거고 a 땜에 갔다 온 것은 아니고. 이 d번, e번. 요게 틀린건 아니라는거. 요게 좀 어려운거죠. d번, e번. d번, e번 골라서 틀리지 말라. 그런 얘기에요. 에이. 여기 뭐 굵은 글씨가 안나왔네요. 굵은 글씨가. 그래도 뭐 넘어가지 어떡하겠어요. 쭉 넘어갑니다. 아이고 아이고. 여기도 빠졌네요. 아무튼 that's all there is to eat. 그것으로 끝. 그뿐이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죠. I wanna eat now. 먹고 싶으면 먹지. and that's all there is to eat. 그뿐이야. You were in the park to sell drugs. 너 공원에 약 팔고 있었지. 그치? 그렇게 된거야. No, I wasn't just working. 개 산보 시키고 있어요. that's all. 그게 다에요. I swear. 맹세에요. 이런거에요. That's all. she wrote. 이게 아주 유명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 TI의 표현으로 외국인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표현으로 글로 옮겼 뿐이에요. 그것으로 끝. 그뿐이다. 이런거죠. 이게 고무신 거꾸로 쉬는 여자에요. 2차 대행 중에 해외 파병 중인 미국의 절개 편지를 받았는데 동료들이 더 읽어봐 그랬더니 Dear John이라고 이걸 진짜 더 읽어보라고 하는데 그 두 단어가 that's all. 그게 다 라는거죠. 자 April, May, June and Julie were playing Monopoly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April은 April이 앞섰다는거죠. Over 3,000. 3,000 이상으로. And when May, June and Julie, we 모두가 bankrupt되었을때 April을 외친거죠. That's all. she wrote. 그게 다야. 개간 다야. Beach. Beach. 이것들아. 이렇게 되는거죠. 전제문과 관계 전해보죠.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는거에요. 처음에 the sudden noise was 이렇게 쓰면 틀린거에요. 영어는 틀린거에요. 우리말은 얼마든지 맞죠. 그 갑작스러운 소리가 있었다. 우리말로 돼요. 근데 영어는 이렇게 쓰면 안돼요. 더가 이런식으로 was 쓸 이유가 없다는거에요. a sudden noise was 이것도 안되는거에요. was는 뭐가 있었다 존재한다 그런 뜻인데 왜 이렇게 덜을 써갖고 이 덜을 써갖고 갑작스럽게 그 소리 이미 아는데 뭐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더 써도 noise에 나오는 순간 was는 없어도요. 그 시끄러운 소리가 있었다는걸 아는거에요. 따라서 이거 was을 쓰지 않는거에요. 그리고 어를 쓰면 뭐냐. 갑작스러운 소리. 이런 내용이 새로 나온 내용인데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오는게 싫은거에요. 그래서 이럴 때 대어를 쓰는거에요. 있잖아. 있잖아. 우리말은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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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어. 한 시끄러운 소리가 하고 이렇게 아래로 내려 보내는거에요. 디버는 there was the sudden noise은 그냥 쓰면 되요. the sudden noise 뭐 어쩌고저쩌고 그냥 얘기를 하면 되지 was 같은거 필요 없다는거에요. there을 끌어서 앞으로 쓰는 것도 불필요화되는거죠. 영어에서 another, my, his, some, any 이렇게 같이 명사 앞에 붙여서 명사의 범위를 정해주는 것을 determiner, 한정사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자기 한정사라는 용어를 굉장히 어색해하는데 잘 알고 계셔야 되요. 소유격인 이런소를 하면 안돼요. 정관사 더처럼 그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주는 한정사를 특정형, 정형안정사 특정형안정사에 줄어서 정형안정사라고 얘기해요. 이 정형안정사에는 정관사 정관사가 있구요. 소유안정사 또 지시안정사가 이 해당이 되죠. 그리고 부정관사어처럼 범위를 불분명하게 정하기 때문에 부정형 나트의 뜻이 아니고요. 이건 제대로 정확하게 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정형안정사라 그래요. 우리말로는 그 갑장스러운 소리가 있었다라고 표현해도 크게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일처럼 표현하면 안돼요. 이미 영어의 정관사는 정형안정사 명서에 더가부터 이미 그것이 존재함을 알고 있어요. 이미 구정보에요. 따라서 뭐 그 소리가 좋다느니 뭐 너치다느니 이런식은 있어도 그 소리가 있었다라는 소리를 못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무언가 새로운 것이 존재했음을 나타냈을 때 갑작스러운 소리가 있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영화에서는 이처럼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부정형안정사가 쓰인다는 것은 새로운 정보를 포함하는 것 아직 뭔지 모르니까 새로운 정보를 표현하는 명사가 문장의 맨 앞에 나오는 걸 싫어해 아예 비밀로 지급해요. 그래서 삼메스처럼 형식상의 주어로 대어를 도입하고 비동사 쓴 다음에 맨 뒤에 음장의 주어를 지키는 거예요. 이때 쓰는 대어는 우리말로 굳이 대응하자면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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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작스러운 소리가 있었어 에서 있잖아 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처럼 영어에서는 함께 쓰는 문장을 베어 익지스텐셜 센텐서는 안탈라지컬 이게 뭐 이게 존재라는 뜻이에요. 어 이렇게 하는데 이거 꼭 필수적으로 꼭 써야 된다는 점에서 필수적 존재문이라고 얘기해요. 필수적 존재문은 새로운 정보를 도입할 때만 쓰므로 부정형 명사하고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형 명사도 아니고 더가 붙어 나와 있는데 난 그 갑작스러운 소리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 갑작스러운 소리는 뭐 소리가 컸다라든가 그녀의 목소리였다라든가 뭐 등등 얘기가 나와야 돼요. 자 그에 비해서 something must belong something은 첫번째 신정보죠. 그러나 이렇게 쓰는 건 틀리지 않아요. ~~는 ~~다라고 서술을 해주는 거기 때 뭔가가 must be 아 이렇게 나서 틀림없이 잘못되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 이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것도 에 그래도 처음에 something이 나오는 게 조금 찜찜한 거예요. 틀린 건 아니어도 그래서 there 먼저 있잖아 먼저 갖다 놓고 must be 써놓고 something wrong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os처럼 부정형 명사가 나왔잖아요. 이 형식 문장으로 되는 훌륭한 문장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부정형 신정보용보가 맨 앞에 나오는 게 싫어요. 그래서 형식장의 주어인 there를 맨 앞에 갖다 놓고 의미상의 주어인 의미상의 주어를 비동사 다음에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게 육인데 육과 같은 문장은 그렇게 꼭 쓸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건 선택적 존재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no one was waiting 이렇게 쓰지 않고 there을 먼저 쓰고 was no one 쓴 다음에 waiting을 로그인스톨는 상자 하나 전체가 도둑질 당했어. 이것도 있잖아 has been 당했을 때 대여 때 상자가 도둑질을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적 존재물의 이익이죠. 전부 다 부정형 명사가 있어서 선택적 존재물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본동사가 b든 진행조동사든 여러분 b 플러스 ing가 나오면 b는 진행조동사라 그래요. b 플러스 pp가 나오면 b는 수동조동사라고 얘기해요. 어쨌거나 이렇게 b인이 사용되었던 b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되고요. 이거는 이렇게 나왔을 때 d 나오는 롱이든지 웨이팅이든지 겟팅이든 겟팅이든 콜 스토런이든 이게 후치 수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꾸민 거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꾸민 게 아니고요. 있잖아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 d로 가는 거랑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있잖아 이때 상자가 도둑질 당한 게 있잖아 있잖아 있었대 상자가 도둑질 당한 게 이렇게 내려가면서 하는 거지 이게 후치 수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후치 수식이 아닙니다. 그 알고 있어야 속도도 빨라져요. 여러분이 이런 거 나오면 대열 무시하고 많은 사람들이 겟팅 승진된데 승진 예정이래 이렇게 바로 해석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으로 내려가보죠. 그 다음은 자 이 번호가 뭐 숫자로 돼서 일로 다시 시작했대요. 많은 미국인들은 정치인들을 불신한다죠. 이건 뭐 주어 나오고 타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왔으니까 자체로 훌륭한 문장이에요. 그러나 역시 뭐가 신정보가 먼저 튀어나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럴 때는 무조건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건 첫 보면요. 뒤에 원래 비동사가 없잖아요. 비동사가 없어. 그래서 그랬을 때 후를 쓰는 거예요. there are many Americans who distrust 이렇게 주격 관계자 후를 써서 관계자를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이 해석할 때는 이거 쓱 보면요. 앞에 이거 뭐 어떻게 한다. 앞에 이런 거 나오면 이거 이거 지우고 다음에 이것도 지우고 아하 이렇게 바로 내려가실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쓰는 걸 얘네들은 이렇게 쓰지만 우리는 쓱 보고 그냥 내려가시면서 해석하시면 돼요. 선택적 존재문을 만들 수가 없어서 대업위를 갖다 놓고 뭐 써 놓고서 뒤에 관계자 후를 쓰는데 이런 것을 존재문의 관계자라고 관계자를 쓰는 이유가 존재문 때문에 쓰는 거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걸 존재문의 관계자라고 칭 안 되는 거예요. 더 내려갑니다. 더 내려가면은 3번이라고 나오죠. I like you to meet some people. 이렇게 쓰면 주어 목적어 에 투부정사 뭐 이렇게 목적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이것도 여러분이 there is someone I like to meet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쓸 때 이것도 형식적으로 그리고 비동사가 없잖아요. 없을 때 무조건 갖다 놓고 나서 관계자를 동원하는 거예요. 똑같은 패턴인 거예요. 이럴 때 이 death도 흔히 안 쓴다.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 someone keeps upsetting 뭔가가 글을 계속 괴롭히고 있네. 혼란스럽게 하네. 역시 비동사는 없어요. 그래서 there is something 해놓고 death 쓰고서 요거는 이 something이 주어로 쓰인 거 아니에요. 이때 보통 우리가 뭐라고 배우느냐 관계절에서 주격 관계사는 생략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존재문의 관계절에서는 주격 관계사도 생략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 there is there is 해놓고 이 death을 안 써도 something keeps 원래 잘 이어지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there is a man lives in China. 하나 한 남자가 중국에 살아. 이건 존재문의 관계절일 때 주격 관계절에서 생략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I know 이거 존재문이 아니잖아요. I know a man. 이럴 때는 I know a man lives 쓰면 안 돼요. I know a man who lives 쓰던가 아니면 I know a man 그냥 living 쓸 수 있어요. 후치 수식으로 후치 수식으로 후치 수식으로 꾸밀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생략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 two buttons are missing 단추 두 개가 사라졌네. 이것도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죠. there are two buttons 써놓고서 missing 뒤에 쓰면 돼요. 근데 이거는 관련해 해보라는 게 있어요. I have two buttons 이렇게 써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저에겐 있어요. 두 단추가 저에겐 상황이 I have 단추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 저는요. 저는 상황이 있어요. 단추가 두 개의 단추가 없어진 상황이 있다는 뜻인 거예요. 이거 저 두 개의 단추가 있어요. 없어진 아이 그러지 마시고요. 저는요. 이렇게만 해석하시면 돼요. 두 개가 단추 두 개가 없는 상황 어떤 대상과 연관시키고 싶을 때 해보를 사용하는데 이걸 해부 존재문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관련해 해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까다롭죠. 이거 틀리시면 안 돼요. I have two buttons missing 그러니까 잃어버린 두 개의 단추가 어떻게 있어. 그게 아니고 나에겐 상황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A brother of Paul 이중소유 폴의 한 형제가 탈위도에 살고 있다는 건데 이것도 관련해 해부를 쓰면요. 폴은요. 상황이요. 동생이 동생이 있대요. 서울 위도에서 사는 이렇게 관련해 해부 뒤에 관계자를 써도 괜찮은 거죠. 이거는 폴에겐 있다. 이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 friend of mine called me yesterday. 이거는 나의 한 친구가 어제 나에게 전화했다는데 역시 I have a friend. 저는요. 친구가 있는데요. 저에게 전화했어요. 역시 이 해부 관계절이라고 했으니까 해부 관계절에서도 주격 관계사는 생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 되시겠죠. 이렇게 관련을 표시하는 거고 I have 는 써놓고 다음에 주어가 안 나와도 또 어프렌드는 콜드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I have a friend called me Tuesday 쭉 나가는데 called me and told me 이렇게 된 거죠. 이때도 해부 존재문이고 후는 생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 되시겠죠. 문제풀이는 이거 뭐 뻔하게 됐던 거죠. 아까 에디터를 붙었으니까 writing and speaking이 돼야 되는 거죠. We all the work there was to it. 이거는 앞에과는 조금 다른데 이건 there was to 해야 될 뭔가가 있다. 여기 보면 there was 해야 될 무언가 여기 흔적자리죠. 관계사 생략되었죠. 이건 관계절 자체가 존재문인 거예요. 관계물 자체가 there was the only good books there are 그 주제에 대해서 존재하는 유일한 책이다. 이렇게 된 거죠. 관계절 자체가 존재문일 때 관계물 자체가 존재문일 때 형식상의 주거인 there 가 있기 때문에 이거 생략을 해도 there 잘 이어진다는 거죠. 흔히 생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생략했다는 말을 우리가 제로 관계사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I'm not in a position to make it. 거래할 위치에 있지 않아요. I'm just lowly 낮은 쫄다고 해요. 쫄다고 변호사예요. That's all there is to it. 그게 다예요. 이런 거죠. What is Jesus? Oh, 하나님. Isn't that all there is to it. 거기에 있는 그게 다죠. Oh, 하나님. 이렇게 된 거죠. All there is to that 흔히 생략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살짝 붙은 거긴 해도 존재문과 관계절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거. 관계절이 나왔을 때 존재문하고 관련돼서는 주격 관계사도 흔히 뭐 할 수 있다? 생략될 수 있다는 거.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